눈 뜯자마자 첫 번째로 알리는 문자 확인 혹시 난 네가 새벽에 한 통이라도 남겼을까 안타깝게도 알림은 zero 기약 없는 기다림은 계속 저기 기억 몇 개라도 좋으니까 보내줘 아무거나 나 날아날라게 하지마 My baby 주머니 속에 내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내 몸이 반응해 보나면 위했던 이름이 네가 아니면 난 한숨으로 walk it down 네가 아니면 walk it down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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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text me now 뜨근할 때마다 쓸데없이 네 프로필에 들어가 사진으로라도 보고 있다 보면 남아 버틸 만하단 말이야 Oh that's right 주머니 속에 내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내 몸이 반응해 보나면 위했던 이름이 네가 아니면 난 한숨으로 walk it down 네가 아니면 I get down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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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text me now 왜 뭐 그렇게 바쁘길래 문자 하나를 못 보네 에이 그냥 아예 생각이 안 나겠지 You got me hanging all day I get down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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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아니면 walk it down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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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et down So text me now So text me now